주감독님, 저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? 아이씨, 나 벌레 있으면 안 되는데. 아, 나 벌레 있으면 안 되는데. 아, 그놈의 혀 짧은 소리지, 진짜. 너 슬빵 팬인 거 같아서 팬서비스 한 거야. 아니, 인생작에 슬빵밖에 없나 봐. 그럼 너 많냐? 많지, 어? 나의 아저씨, 스카이 그거, 어? 그리고 식스센스, 환혼. 나도 너랑 나저씨 같이 했고. 혹시 있으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촬영 들어가겠습니다!